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바쁘게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보니 어김없이 12달의 소중한 시간이 또 주어졌네요.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는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값진 경험으로 남으셨기를 바라봅니다.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더불어 이번 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